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일단 기소가 됐고 아직 지금 이제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그 수원지법에 아는 판사가 있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신진우 부장판사 때 이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 이 이재명 패거리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길길이 날뛰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그 사람에게 또 이재명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이재명을 거의 그냥 등 떠밀어갖고 사형장에 등 떠미는 거니까 민주당은 가만 안 했을 거다. 그래갖고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조정 중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거에 대한 또 이 사안을 깨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재판부가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이 판단을 다 해야 될 텐데 지금요 이번에 지금 하여튼 온갖 지금 지연전술을 펴서 결국 이화영이 20개월 만에 지금 1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나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좀 단호하게 해서 그렇지 이재명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온갖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각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민주당은 신진우 부장판사이든 아니든 딴 사람이든 간에 이 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뭐 등등 해서 온갖 하여튼 꼼수로 해서 재판을 늘리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진우 부장판사 때 이걸 배당을 하면 이제 이재명 패거리들이 또 이제 수원지법에 항의 방문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그걸 정면돌파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원도요 이제 쫄았어요 벌써 신경 쓰고. 그래야 굳이 뭐 그렇게까지 충돌이 예상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단독 뉴스1에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떴는데 우리 걱정과는 달리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번에 이 대표 사건을 심리를 막기로 했다. 다행입니다. 이런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떴네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뉴스1 단독 기사입니다. 뉴스1 단독 기사가 은수미 법정 구속하고 이화영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만든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관관리부 위반 남북교류협력부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석구사던 이 대표 사건을 심리를 맡는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시 판결을 내린 판사다라는 지금 보도가 너무 잘 됐습니다. 뉴스1에서 지금 떴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뭐 지금 다른 판사들 맡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고 아마 법원도 이런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그리고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은 딴 판사 맡아도 계속 지연전 수업입니다. 맞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요. 이화영 재판도 그때 재판부 기피 신청해 가지고 기각당이니까 항고하고 기각당이니까 또 재항고까지 하고 77일 동안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는데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원래 2년 채우고 딴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1년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예요. 신진우 부장판사 이제까지 재판해 온 그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내년 2월에 수원지법을 떠나기 전까지 이재명 1심 판결을 내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해 가지고 또 몇 달을 끌겠죠. 몇 달 끌고 할 텐데 누가 어떻게 내년 2월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치열한 또 게임이 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판사 탄핵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1975년생이고요. 서울대 공포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 32기입니다. 2006년도 대전지법판사로 임간돼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 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습니다. 아주 엘리트 판사입니다. 판사들 중에서 엘리트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거든요. 사실상 대법관들이 하기보다는 재판연구관들이 대부분 다 해요. 이후에 대구지법부장판사를 거쳐서 2022년 2월부터 수원지법부장판사로 일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 변호인단을 내면서 옛날에 냈던 변호인단을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박균택 이외에 이승엽 김종근 이태형 김희수 조상호 전석진 이렇게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다고 지금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박균택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변호사법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역 지금 국회의원들은 예전에는요 법사위원들만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 넓혀져서 현재 국회의원들은 누구도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조상호도 이번에 국회의장 제도개혁비서관 2급에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을 모르고 그냥 이름을 붙여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균택과 조상호는 아마 변호인단에 못 들어갈 겁니다. 못 들어가는데 결국 아마 이걸 모르고 아마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둘은 아마 제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M 변호사비 대나무의 장본인이고 이재명의 아주 핵심 법률 참모죠. 법률 참모고 그렇습니다. 쌍방울과의 접점도 있고요. 쌍방울이 어제도 잠깐 그 얘기하다 빵 터졌는데 쌍방울이 비비안을 인수를 하잖아요. 비비안 인수했죠. 그래서 멸치가 고래를 삼켰다. 그날 기분 좋아서 강남의 룸살롬 가서 김성태가 술을 냅니다. 이태형이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형이 이재명의 측근인 건 다 알려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테마주가 된 거예요. 그게 비비안이.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룸빵에서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또 바꿔줬다. 그런 얘기가 지금 또 김성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김성태의 증언은 당시에 이태형이 전화를 해서 2019년 12월 달입니다. 이태형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 이런 진술이 있었답니다. 진술이 있어서 사실은 이태형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 사건과 지금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변호사비 대납하면 2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김용하고도 이제 꽤 김성태 회장이 김용과 세 차례 만났는데 이걸 또 이태형이가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눴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태형 변호사 는 사람은 이 사건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관계자 아닌가요 관계자죠. 관계자고 쌍방울하고 위에 접점 역할을 한 거예요. 쌍방울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쌍방울 사이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한 게 이화영만 있는 게 아니고 이태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측근들을 또 많이 쌍방울 계열사에 사회이사나 뭘로 갖다 또 배치를 해서 또 배려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태형이 누구예요. 이재명이 자기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안 시켰다 뭐 해갖고 2심에서 뭐 이렇게 하니깐 사법 리스크 하니깐 검사 출신 누구를 써야 된다고 최초로 소개받은 게 이태형 아니에요. 그래갖고 대법원 가서 권순일 도움으로 파기완성 받을 때 그때 보면 이태형이 그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태형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최재경 씨가 아마 소개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의 측근이 돼서 특히 이재명 재판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이 양반이 왜 이번에 국회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아마 좀 걸려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지금 대장동 변호사도 그렇고 특히 이재명은 자신의 변호라는 사람들을 이걸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박형택 양부남 지금 뭐 저 뭡니까 이게 대장동 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안 걸립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주면 아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 옛날에 보면 수입료를 뭐 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고검장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혹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검장급들은요. 천만 원은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격하게 적응금에 받았다. 이게 아마 지난번 어디 판결물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대가성이라는 게 분명히 어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국회의원 공천 주고 또 사건을 이번에 총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그 저기 선거 과정에서요 너 나 도와주면 열심히 도와주면 내가 너 나중에 보좌진으로 채용할게 이렇게 약속하면 그 선거법이거든요. 이번에 그 누굽니까 그 저 광주 광주에 누군가가 그리고 그 돈을 꼈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그게 아마 건설사를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5천만 원 꼬서 지금 뭐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해 주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 암묵적이지만 뭐 알지 뭐 어 그 회원 뭐 이래갖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는 안 하지만 공천 주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참 이번에 보니까요. 왜 이재명이 그렇게 임종석을 짜려고 했던지를 이제 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왜요. 당시에 평양 갈 때 남북정상회담 하러 갈 때 명단을 짰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임종석이 그 당시에 이재명이 요로요로를 거쳐갖고 개발 자기를 특별수행원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걸 다 잘라버렸대요. 아 임종석이 까버렸다. 임종석이가 실무를 하면서 사실은 뭐 문재인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특별수행원으로 갔으면 이거가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못 가면서 무리하게 쌍방울 돈 받아갖고 이화영 어떻게 해갖고 지금 가는 거. 이게 지금 딱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최문순하고 박원순 둘만 딱 갔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분노심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난 대선 경선 때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나를 잘라 그 밑에 임종석이 이놈이 저걸 해서 반드시 내가 임종석은 자른다. 그래갖고 그렇게 무리하게 임종석을 공천 안 준 이유도 결국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옛날에 가졌던 그 감정 이것 때문에 이번에 딴 건 몰라도 임종석만큼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나를 특별수행원으로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 쌍방울 때문에. 다 그 문 때문에 문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마 세상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공천을 안 줄까라는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한테 대두고 달려든 사람. 용납 못합니다. 박용진 딱 보시면 알잖아요. 박용진이 이번에 좀 서람 걸려서 지금 투병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걸 숨기면서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자 임종석 그렇죠. 이번에 공천 떨어진 사람도 보면 전해철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광원. 다 이제 그럽니다. 박광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했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할 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는 사람 다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당대표도가 저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짓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거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다는 생각이 듭니다.